감히 숫자로 점수 매길 수 없는 고품격 뮤지션 헬리콥터처럼 무대 위를 비상하는 퍼포먼스 장인 올가을 우리의 심장을 건샷 한방에 저격한 카리스마 굿걸들 제이미 카드 전주 그리고 CLC 장예은씨 모셨습니다 딘딘의 뮤지카이가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찬게 처음입니다 세 분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의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우씨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제이미 안녕하세요 실시은입니다 예은씨까지 오셨구요 아니 아니 문자가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정순찬씨가 오늘 전지우님께서 무슨 삼국지의 장수처럼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가 제이미가 머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알겠는거야 나도 알겠어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고 내가 터져가지고 대박이다 자 임유진님이 지민언니 솔로 2000일 축하했는데 네에에에에에에에 잠시만요 그 솔로가 데뷔솔로구요 뭔가 제가 솔로인 것 같은 느낌인데 데뷔솔로를 축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데뷔솔로 네 솔로 말고 이제 데뷔솔로 2000일? 2000일 됐더라구요 더 된줄 알았는데 뭐 했어요 그래서 파티같은거? 아니 팬 분들께서 마카롱을 만들어줘요 그거 먹고 자 심선미씨가 교생쌤 찾아온 학생 123 이었구요 전놀이씨가 예은씨 바비문드 진짜 인상적으로 봤어요 구걸 끝난지 꽤 됐는데 아직도 한 번씩 찾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라디오가요 초대석이 있는 프로가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신곡을 나온 걸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1시 반에. 뭐야 오기 싫었어? 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니까요. 아니 오기 싫었어요? 아니요 저희 셋 다 얼굴 보세요. 다들.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게스트를 이렇게 많이 모시기가 힘든데 제가 불러야 된다. 애들 신곡 나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만 모신 이유가 이제 또 신곡이 언제 언제 나왔죠? 세 분이? 저런? 저는 이제 또 언제 나왔죠? 예전에 좀 나왔습니다. 몇 주 전? 그거다. 9월 3일, 2일. 어. 예은씨가 2일 그리고 이제 제이미씨가 3일. 언니가 우리 다음날 음악 발매해주세요. 잠시만요. 저는 8월 26일래. 8월 26일. 대본에 써 있죠. 네. 오빠도 음원 내셨잖아요. 저요? 네. 언제요? 완전 저네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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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생일이었죠? 저요? 예전에. 네네네. 아 이렇구나. 자 저희가 5월에서 7월에 이제 굿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 여러분들이 또 신곡을 발표를 했고 알고 보니까 셋이서 좀 종종 만나신다고? 아까 예은이랑은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라디오 이제 할 때 만나서 있고 언니랑은 집이 가까워가지고. 네. 지우씨랑은. 자주 봤어. 어쩐지 나는 되게 오늘 딱 이 초대석을 만들고 되게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막 여러분들끼리 오랜만에 모임의 장을 갖고 막. 바꼈고 막. 막 밖에서 난리 날 줄 알았어. 막 어! 막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전혀 안 반가워하길래. 아니요. 원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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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영지 같았어요. 반가워. 영지 하고 싶다. 나 영지 어제 만났는데. 아 진짜요? 네. 촬영을 같이. 아 진짜? 영지 잘 지내요? 영지요? 뭐 항상 그대로예요. 영지 형 연락이 너무 안 돼요. 좋습니다. 영지는 참 연락이 잘 안 되죠. 진짜 안 봐가지고.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질 없어. 그리고 오늘이 또 서연씨 대 효연씨 생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단톡방에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생일이니까 바쁘게. 그럴 수 있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이미씨는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카드 지우씨와 CL씨 예은씨는 각자 그룹이 있잖아요. 네. 이제 국거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혼자 무대도 서보고 또 다른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원래 그룹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됐나요 예은씨? 저는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1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멤버들에게는. 저는 좀 그거보단 덜한 공백기였잖아요. 한 달 정도? 한 두 달 국걸 준비하느라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어서 약간 그 흐름 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래 예은이 랩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이 아니라고 했는데 장난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우씨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뭐 도움 개인적으로 많이 됐죠. 근데 그룹으로 도움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이제 약간 조금 본인의 좀 뭔가 좀 무대 위에서 없겠구나? 그래. 똑같이 그룹으로 무대하고 계속 무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좀 더 무대를 뭔가 자주 했으니까 다른 멤버들보다는. 눈빛이 좀 더 세진 것 같던데? 뮤직비디오 보니까. 똑같은데. 아 그래요? 그 전에 안 봤나봐요. 오빠 오늘 괜히 불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벌써 후회하고 있었어. 오케이. 내가 인사할 때부터 오빠는 문 좀 닫고 나가줄래? 아 진짜로?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 진짜 처음이다. 오히려 예은씨 매니저가 더 반갑니다. 그 은수가 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하시네요. 자 제이미씨도 국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점이 가장 본인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음 저는 무대를 일단 무대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서는 거여가지고. 무대에서 긴장을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긴장을 또 하더라구요. 아 진짜?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제이미씨가 이제 하려는 음악을 가장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국걸에서. 그렇죠 그렇죠. 제이미씨가 이번 달 3일에 신곡 넘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작가님들이 어 노래 너무 좋다고. 진짜요? 저 들어올 때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부끄러워서. 굉장히 샤이. 샤이 샤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합니다. 4작곡이기도 하고 소속사 이전을 하고 이제 처음 발표한 곡이에요. 네. 어때요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이 노래가 딱 여름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자마자 작업을 했는데 모든 걸 2주안에 다 끝냈어요. 창모 피처링이 2주안에 들어왔어요? 네. 오오 친분? 친분은 아니구요. 진짜 노래 듣자마자 이건 진짜 창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약간 소문으로 듣기로는 워낙 또 막 파워풀하시고 바쁘시잖아요. 잘까? 그리고 피처링.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설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드렸는데 듣자마자 5분 이내로 바로 오케이 하겠다고. 아우 진짜? 영광적이었습니다. 아 등디씨는 뭐 안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입꼬리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창모가 네 톡을 씹고 문자를 씹었는데 SNS 스토리를 올린거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죠. 대단하신 분. 장문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바빠서 안될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많이 바쁘셨는데. 이 녀석. 이 녀석. 자 아직까지 제이미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박지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앨범을 보면은 이름부터 본인의 음악 색깔까지 쫙 바꿨어요. 네네네. 박지민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박지민을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아우 진짜? 그냥 어 박지민 닮았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SBS가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고양이잖아요. 그 이제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 있어요 약간? 이 다음 거를 좀 예고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장르를 정해놓고 하진 않구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래는 또 다른 완전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좀 쌀쌀해지는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곡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제이미씨 넘버스 듣고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예은씨랑 지우씨는. 저 엄청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한테 출근길 퇴근길 계속 영상으로 메이크업 되기 전후 해가지고 보내고. 또 저희 친오빠가 미국에 있는데 엄청 듣는데요. 맨날 맨날 맨날. 친오빠가? 땡큐 샤라웃 투 지우 오빠스. 예은씨는요? 저도 듣자마자 언니한테 좋다고 얘기했을걸요? 그리고 한동안 플레이리스트에서. 나 오늘도 들었어. 꼭 이제. 들었던 노래예요. 진짜. 저도 오늘 들었어요. 오기 전에. 예예. 또 들었어. 나 나오자마자 듣고. 뮤직비디오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번? 총 3번. 4번. 320원 정도 들어왔겠네요. 자 이정옥씨가요. 제이미 넘버스 왕 명곡이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바로 그 명곡이죠. 제이미의 넘버스 피처링 창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미의 넘버스 피처링 창모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들으셨나요? 고객님. 왜 잠깐만 그 가사가 뭐지 까먹었어. You only talk about my numbers. You only care about my numbers. 이건가? 맞아요 맞아요. 그쵸쵸. Talk about my numbers 입니다 딘딘씨. 송경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경주씨께서 노래 너무 좋잖아 왜 몰랐지 당장 플레이스트에 추가합니다. 아이고 왜 몰랐어요. 도다운님이 진짜 요즘 맨날 들어요 라고 해주셨구요. 감사합니다. 4297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예전에 카풀로 박지윤씨 태운 적 있었는데 예쁘셔서 떨렸어요. 그때 해주신 사인 아직도 잘 메시고 있습니다. 지민씨 화이팅. 어때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카풀해서 싸인해주는 건 흔치 않으니까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딱 기억이 나시는데 한 분은 저한테 인형까지 주신 분이고 한 분은 사진 찍으신 분인데 아마 사진 찍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저를 못 알아보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을 말씀하셔서 여태까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생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편하게 친구처럼 아 이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제 사진 흑실에서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래도 그때 인상이 좋으셔서 팬이 돼서 지금 라디오까지 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최고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드 신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8월 26일에 첫 번째 싱글 Way with Words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은 Gunshot이고요 어떤 내용이죠 노래가? 제가 곡 속에 듬당은 아닌데 얘기를 해보자면 악플러들에 대한 그런 일침을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Your words are like a gunshot 이런 건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연예계 생활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모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상처를 줬던 경우도 있고 상처를 봤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담은 내용이에요 Your words are like a gunshot 맞죠? 저 왜 그러세요? 근데 오빠 아니 근데 샤아 이거예요 그냥 낙평키로 불러도 돼요? 맨 앞에 거기만 하는 것 같은데 Your words are like a gunshot 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만 들은 것 같아요 밤 11시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군요 한 번만 들은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조용한 라디오예요 자 카드가 해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이제 타이틀이 막 글로벌 혼성그룹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뭐 이 수식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제 사실은 저희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혼성그룹은 없잖아요 혼성그룹은 그냥 없죠 눈을 줬던 그래가지고 근데 좀 약간 약간 좀 민망할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뭔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게 좀 뭔가 박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좀 국내에서도 많이 아니 근데 그 댓글 보면은 요즘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카드 댓글 보면은 왜 다 영어예요? 국내 팬 없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엄청 많아 국내 팬이 그렇게 쓴 국내 팬이 한 100명 정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국걸로 인해서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DSP가 좀 일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 어차피 제 의견이니까 뭐 그 의견 저도 상당히 인정합니다 지우씨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예 DSP가 좀 일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침묵을 선택할게요 5023님이 지우님 발음 너무 멋져요 유학파 출신인가요? 영어 많이 해줘요 너무 멋있어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저 그냥 한국 출신입니다 오빠가 지금 미국에 계시고 네 그냥 오빠가 그냥 공부하러 리치 아 리치? 뭐 아닙니다 김승우님이 전지우 당신 너무 멋있어 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너무 멋있는 지우씨 그룹의 노래죠 카드 You're like a gun Sho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들어보시죠 제대로 들어보라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네 노래 너무 좋네요 이제 작가님께서도 왜 계속 노래 부르시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4284님이 저 오늘 혹시 딘딘의 노래교실인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슈지영님이 딘딘이 부른거랑 많이 다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문자 읽어주시죠 지우씨 1211님께서 Gun Shot 듣자마자 저격당해서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쉬셔야죠 2799님이 아주 그냥 멋짐이 노래에서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노래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멤버분이 또 작곡을 하셨다고 네 매튜 BM 오빠라고 오빠가 계속 요즘에 작곡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곡이 다 그러니까 트랙 진짜 좋다 오빠가 다 했어요 같이는 했지만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막내죠? CLC 예은씨의 신곡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크 업체 CLC의 헬리콥터가 이번 달 2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7회 멜멜 맞죠? 진짜 그만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헬리콥터가 이번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헬리콥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튜브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벌써 3천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3천만이라니요 그리고 이번 노래가 퍼포먼스가 정말 멋지다 라고 해가지고 화제인데 맞아요 헬리콥터 활동을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죠 맞아요 이번 활동은 약간 좀 더 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는지 전 뭐든지 굵고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3주였어요 3주 했는데요 3주? 아 사실 한 주를 더 할까 말까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력적으로 다들 거의 죽어가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비용도 그쵸 비용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조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이 시기가 되게 더 편하고 시간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은 시간에 더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이번에 그 안무를 봤는데 안무가 너무 힘들더라 맞아요 근데 멋있죠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백수정씨가 예은씨 팬이에요 헬리콥터에서 예은씨가 머리 푸르는 퍼포먼스 하는데 치었습니다 오늘 보라로 머리 푸르는 거 한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오늘 모자를 또 쓰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약속할게요 내일 인스타 내일 말고 이번 주 안으로 인스타 라이브에 올릴게요 네 인별그램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들뜨셨네요 이게 어디 방송에서 하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주 3사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 피디님이 어 그거 머리 푸는 거 자기도 봤는데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씨도 한번 해보시고 머리 푸는 거야?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별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주희씨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예은씨가 네 이번에 CLC 노래 너무 좋아서 뮤비부터 무대 영상까지 너튜브에서 엄청 돌려봐요 예은씨 그냥 말하는 목소리는 라디오로 처음 들었는데 무대에서 보던 모습이랑 다르게 깜찍하네요 반전 매력 감사합니다 어 약간 더 깜찍하게 읽은 것 같은데요 약간 캐치했죠 그쵸 그쵸 잘 살렸네요 근데 진짜 무대랑 이제 무대 밑이랑 굉장히 예은씨가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좀 더 많이 치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의식을 하게 되죠?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너를 뽑은 이유는 반전 매력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진짜를 보고 있구나 생각해서 지훈이는 무대에서나 지금이서랑 똑같거든요 맞아맞아 지훈은 오히려 밑에가 반전인게 엄청 순둥순둥할 때가 있어가지고 팬분들은 귀엽게 봐주세요 저를 나 좋게 얘기하지 않아서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수처럼 일하는거죠? 좋습니다 다음 2381님이 예은언니 국골보고 팬대에서 헬리콥터 맨날 들어요 근데 나 스물다섯살이에요 동갑 동갑 네 언니 할게요 네 4290님이 헬리콥터 활동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예은언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다음 앨범 계획은 언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짜리 생각나요 물 들어오는데 노를 어떻게 젖느냐고 죄송합니다 배에 물 들어오면 노 못 젖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 좋아야죠 혹시 다음 앨범 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싱글로 나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요 일단 큐브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그쵸 근데 너무 길진 않을거에요 큐브도 분발해라 라고 네 제발 저희 회사에서는 왜 일찍 만나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워너뮤직 네 정신차려라 어차피 이 세 회사랑 저랑은 갈 일이 없으니까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LC 헬리콥터 듣고요 저는 세 분과 3부로 돌아올건데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77 단번 50원 정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헬리콥터 CLC입니다 네 굿걸 초대석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멋진 분들입니다 제이미 카드의 지우 그리고 CLC 예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금 누가 하지 않았어요? 아 무대에서 이거 했었어야 했을텐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사실 네네 권은진씨가 지금 모든 대화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제가 뭐 했었죠. 몇 개를. 그 6, 7, 7, 5님이 딘님. 오늘 딘씨 없어요? 여기. 딘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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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양이들 사이에 있는 강아지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수현씨가 혹시 쿡걸님들 딘딘님 뺀 단톡방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죠. 너희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부정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빠가 은근히 약간 저희 사이에서 되게 좀 작은 존재로 이미지를 만들고 계시는데. 저요? 오빠는 되게 즐겨해요. 저희한테. 저요? 저요? 네. 그 네모의 꿈을 틀고 나서의 그분의 생각을 읽고 싶은데 굉장히 즐겨합니다. 근데 그 단톡방에서도 되게 중심이죠. 맞아. 중심이죠. 저요? 맞아요. 암부로 물어보고. 아 그게 왜냐하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맨날 생일 축하 먼저 했다고 엄청 자랑해. 내가 먼저 축하해줬다 이러면서. 제 생일은 먼저 축하 안해줬어요. 빨리. 제 생일은 슬릭언니가 먼저 축하해줬어요. 얘기해주세요. 나 곧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좀 말해도 돼요? 그거 있어요. 너 제이미씨 생일 언제예요? 너라고요? 제이미씨 생일 언제예요? 너라고요? 오빠가 축하해줬잖아요. 아 그. 나오세요. 뭐 하나씩 들어볼게요. 뭐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여기서 말해. 아니 여기서 모델명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말하면 안되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한선영씨가 오늘 진짜 분위기 좋네요. 딘딘의 찐 친구들과 있는 기분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뭐. 맞습니다. 어 이시은씨 질문에 좀. 갑자기 넘어가고. 이시은씨 질문을 한번 우리 제이미씨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는 딘딘의 매력 뭔가요? 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지효씨부터. 네. 저부터라고요? 네. 아니 뭐 생각나는 분부터 하셔도 됩니다. 뭐 생각나는 분부터 할까요? 아 솔직하게. 저 할게요. 네네네. 불친절한 표정에 친절한 행동. 와. 뭔 말인지 알고. 근데 이건 친데레가 아니라. 네. 친데레는 아니야. 친데레는 아닌데 그냥 굉장히 이상한거죠. 친절한데? 뭔지 알고 있는데. 표정은 약간 이런데 약간.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예은씨 합격. 예. 저는 제가 봤을땐 딘딘오빠는 되게 솔직해요. 근데 저는 그런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대놓고 처음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 맞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때. 얘랑 영지랑.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미안하면서 더 챙겨주고 싶더라구요. 맞아 그다음부터 제이미가 나 엄청 챙겼어. 맞아맞아맞아. 말 들어주자고. 지인씨는 아직 끝까지 생각이 안나요? 아니죠. 들어볼게요. 방금까지 생각해 잠시만. 빨리 까먹는건가요? 빨리 까먹어요 방금.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술 있죠. 신기하다. 사람 매력이 바로 까먹어지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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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생각났었어요. 아니 엄청 챙겨줘요. 진짜로. 많이 챙겨줘요. 그리고 챙겨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너무 늦은 시간에 불러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시간 안잡니다. 감사합니다. 7706님이 국걸 너무너무 잘 봤어요. 혹시 국걸에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보여줬다 하는 컨셉이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와사비언니랑 약간 아리아나 그란디랑 니키미나와 같이 콜라보했던 그런 느낌의 무대를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일단 이제 좀 제안도 있었고 좀 전 영영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쉽게 할 바에는 그냥 나아서 프로그램 끝나고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 퀸 와사비씨도 모시고 싶었는데 노래가 아주 부적합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요? 좀 부르기가 좀 힘들었다. 그쵸. 그래서 영지씨가 다음 달에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같이 묶어서 불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아 이거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저희 단체 무대 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음 맞아. 나도 그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방송 기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했지만 좀 더 무대가 많거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노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무대도 해보고 싶었고. 퍼포먼스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보여줘서. 단체무대 있죠. 예은씨는? 저는 사실 콜라보하는 프로그램이라 했지만 개인 무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 그냥 같이 무대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사실 굿걸이 회차가 더 길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굿걸 보다 이슈가 된 그 방송사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 뷰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뷰스는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약간 저는 저희만의 잔치인 줄 알았거든요. 아냐 아냐 아냐. 그리고 근데 뷰스가 잘 나오는데 그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또 은근히 주변에서 굿걸 잘 봤다고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들만 신난 건가 했지. 처음에는 우리들끼리 신나는 파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는 안 신났잖아요. 저요? 나중에 나중에 신났죠. 처음에 안 신났잖아요. 처음에 제작진한테 부탁했죠. 이런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 근데 오빠 처음 등장하기 전에 보고 계셨잖아요. 이제 CCTV로. 그때 엄청 들어가기 싫었다고. 우리가 주지훈씨 계속. 우리가 아니라 제이미씨가 계속. 네 그러니까요. 많이 보고 있는데. 이하나씨가 굿걸 즐겁게 봤던 시청자입니다. 멋진 여자 아티스트분들의 무대를 구경하는 거 좋았는데.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이후에 또 콘서트 여실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굿걸 시즌2라도? 라고 해주셨는데. 이 모든 건 사실 엠넷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굿걸 시즌2 하면 오빠 하실 거예요? 저는 굿걸을 제가 호스트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굿만 하면 같이 굿만 해야죠 오빠. 어? 아 하신다. 아니 저는. 다른 단톡방에서 챙겨주고 있겠네요. 전혀. 단톡방에 들어가지. 톡을 탈퇴할 겁니다. 네. 제가 시즌2를 하면은. 근데 시즌2를 하면 이 멤버들로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근데 나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이 멤버들로 간다면 시즌2 하고 싶다. 아무래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더 리얼리티적인 게 더 많았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합숙 이런 거? 어. 아예. 합숙. 합숙 무서워. 그러면 싸울 수도 있어. 아니 싸운 것보다 미션이 더 무서워. 아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 앱넷에서는. 약간 처음에 기획 의도는 약간 이렇게 해서. 막 그 머니가 걸려 있으니까 막 싸우기를 원했는데. 너무 똘똘 뭉쳐서. 가위바위보로 천만 원 가져가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똘똘 뭉친 것 때문에 우리 굿걸이 더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된대요. 작가님들 그때 진짜 어이없게 쳐다보신 표정이. 가위바위보? 언니 가주세요 언니. 가위바위보 하신 거예요? 지금 천만 원을 가위바위보. 나한테 계속 싸움 붙이라고. 근데 내가 도저히 못하였느냐 무서워서 진짜. 진짜요. 왜냐면 오빠 옆에 치타 언니랑 효연 언니가 딱 잘 잡고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빠져 있었죠.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일이 지났는데 어쨌든. 효연씨의 디저트. 언니 생일 축하해요. 피처링 루피 그리고 아이들의 소연씨입니다. 네. 저희가 또 추천곡으로 틀었습니다. 알아주세요. 네. 효연의 디저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요. 저희가 무대 장인들을 모신 만큼요. 짧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 생긴 여러 상황에 관한 문제를 듣고요.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요. 무대에서 공연 중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날 때 내가 하는 행동은? 어. 한 분씩. 어 저는. 하! 하하하하 하고 끝나네요. 무대에서요? 네. 어차피 일곱 명이라가지고. 제 파트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하! 하하하하 하면 끝나요. 아 그 정도면 끝난다고? 네. 네. 하하하하 내 파트가 너무 짧아서 그냥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면 끝난다. 아직 긴 파트는 틀려본 적이 없고. 짧은. 뭐 행사장에서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팬들이랑 팬미팅 할 때 틀려가지고. 가능한 대처 방법이었어요. 그쵸. 그쵸. 아 팬들은? 팬들은 너무 좋아하지. 그냥 부르지 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뭐 제이미씨는? 저는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팬분들께서 밑에 가사 적어서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요? 아 진짜? 미리 밑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이 절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냥 웃어요. 그냥 아 나는 오늘 또 이 구간을 틀렸구나. 근데 그게 틀리는 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보면 그런 거죠? 의식이 없어서 틀리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정말? 나는 의식을 해서 틀려. 너무 신경 써서? 아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면 그냥 술술 나오고. 춤도 술술 나오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어? 뭔지 알아. 기억? 네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급하게. 콘서트 때는 급하게 프롬포트를 찾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그. 그냥 플로모 타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춤을 안 추니까. 안무를 까먹으면 어떡해요? 안무가 기억이 안 나면? 아 그럴 때 있어요.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안무를 틀리거나 동선이 엉키면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하고. 그게 돼? 근데 사실 저희는 네 명이어서 그렇게 티는 많이 나는데. 그렇죠. 뭐 콘서트 때는 사실 진짜 그것도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작던을 막 틀릴까? 이런 생각하면 분명히 틀리고. 예은씨는? 저희는 눈치껏 빈자리 찾아들어요. 아 그냥 알아서 쓱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인이어가 고장나거나 음향 문제로 MR이 들리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은? 아 그냥 저 진짜 화나요. 이거 진짜 화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화나요. 이거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어서. 나는 진짜 리허설 때도 그렇고. 무대 때도 너무 화나는 거 아니야? 음향 문제는 가수들한테 진짜 화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게 뭐. 근데 또 무대에서 갑자기 막. 아니 인이어 안 들리는데. 진짜 음향 강독님 탓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대를 위해서. 갑자기 끊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이어를 빼고 뭐 어떻게든 하는데. 항상 무대에 내려오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죠. 무엇보다도. 저는 바로 옆에 이제. 계시니까. 콘서트를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인이 있어요 따로. 사인을 맞춘다거나. 리허설 때. 어떻게 하세요. 코 이렇게 하세요. 아니 뭐. 뭐 이거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올리고. 하겠지. 상투적으로. 그 박효신 씨 레전드 있잖아요. 그 CD가. MRCD가 튕겨가지고. 아. 그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레전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딘딘도 한번. 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 아니요. 저 2분 18초 때 딱 꺼주세요. 진짜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꺼졌는데. 저는 그냥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멋있게. MR은 끊겼지만. 저는 참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그 말만 안했으면. 그거만 안했으면 진짜 멋있었을텐데. 그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야유를 보내더라고. 모델 끝나고 박수치다가. 그럴 뿐 없는데. 그 얘기하니까 우우우 이래서. 정말 좋은 관객들이네요. 그중에 제가 하나였을거에요. 그니까요. 아니요. 다 송가인씨 팬들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크하고 도도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 나의 행동은?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나? 저는 이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왜왜왜왜왜. 근데. 이게 멤버들. 그니까. 아니 그 우우우우 하고. 허리를 꺾어서 서로한테 기대요. 그니까.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 그니까.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는데. 잘못 쳐서. 언니 뼈하고 이렇게. 척 때린거에요. 아 손으로? 어깨에 이렇게 때린거에요. 이거는 진짜. 너 성격 들어갔잖아. 아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 웃었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그냥 웃어버리고. 좀 별거 아닌걸로 웃음이 나올 때는. 약간 그. 도도하게 웃는 척해요. 아 근데 무대에서 웃기면. 진짜 별거 아니어도. 계속 웃겨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웃길 때가 있는데. 슬픈 노래 해야되는데. 그건 진짜. 어떻게 해요 슬픈 노래 해야될 땐? 그런 적 있어요 뭐 슬픈 노래 해야되는데. 저는 우는 척하고 안 불러요.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감전에 젖은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으으으으으… 이러면 팬들은 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막 약간 이러다가. 자. 괜찮 urg 괜찮아. 이러고 다시 이렇게. 그치. 그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웃는것도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니까. 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팁이네요. 네. 자 네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좀 궁금한데. 생각보다 내 무대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행사장을 가거나 공연장을 가면은 특정 팬덤이 다수로 와서 약간 내 무대를 약간 시큰둥하게 본다. 이럴 땐 약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저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내려가던지 아 무대 밑으로. 내려가던지 아니면 머리 푸른다던지 뭐 그런 거 해요. 필사기가 몇 개 있구나. 머리 푸는 거. 저는 콘서트 투어할 때 도시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곳은 좀 너무 약간 생각보다 예상보다 약간 좀 미적지근하다 그러면은 저희 멤버들은 누가 이기냐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예 대놓고 너무 좀 놀아달라 이렇게 하고 물도 뿌리고 아예 더 더 신나게 해요. 일부러 더 빡세게. 그러면은 제이미씨는? 전 눈을 쳐다봐요. 그 사람들의 눈을.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시큰둥하게 있으면 일부러 더 보는. 맞아요. 맞아요. 부산 공연을 한 번 갔었는데 쌈디 형이 무대에서 막 부산 소리 안 치려나! 이러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걸 내가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었던 거야. 아 어떡해. 부산에 가서. 진짜 엄마가 진짜 잘 돼버렸는데. 다 파도드리를 못 하는데 Probstons 소리 안 치려나! 우웅! 아, 왜. 오빠는 왜 맨날 야유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서울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왠- 괜찮아. 가- Jamie- Psalmi- 그게 나야. 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코너 마무리하고요. 네, 무대 장인들의 꿀팁이었고요. 자, 또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제이미씨가 추천해주셨는데 이번에 슈퍼엠의 호랑이 추천하신 이유요? 진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들었는데 한 번 듣고 샤워에서도 듣고 잘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것도 멋있잖아요, 백! 아 그쵸, 그것도 최근에 나오셨죠 그것도 진짜 멋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슈퍼엠의 호랑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엠의 호랑이 듣고 오셨습니다 찬사가 끊이질 않네요 2381님이 언니들 마녀사냥 무대 한 번 더 해주실 생각 없나요? 또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레전드잖아 라고 해주셨는데 난 진짜 하고 싶어요 마마 이런 데서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한다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할 수 있으려나? 어느 쪽 방송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상 마녀사냥은 그냥 음악방송보다는 약간 좀 큰 무대가 어울려가지고 이번에 마마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 정말요?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몇 개 했으면 좋겠다 마녀사냥은 제가 진짜 보고 너무 멋있다 단체무대 그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거는 저쪽에서 바램이죠 바램 그렇죠 바램 어차피 뭐 굿걸이 그래도 히트를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다혜씨가 다른 방송에서 흔하게 래퍼들끼리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오다보니 오히려 굿걸은 안 싸워서 보기 좋았어요 보기와 다르게 순한맛 언니 동생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예고편에 저희를 완전 매운맛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놓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진짜 다들 이거 굿걸 한다는 이유가 다들 경쟁이 아니라고 해석한 거라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1회 보면은 다 되게 예민하게 나오는데 예은이면 되게 천사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예은이가 근데 약간 상황을 좀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랑 영지랑 막 이렇게 할 때 약간 엥 이렇게 해가지고 촉진제랜다 잘 멈추는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굿걸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뮤지컬에 나온 소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오빠가 원래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TV만 틀면 진짜 오빠 얼굴밖에 안 나와가지고 요즘 TV를 안 트는데 근데 이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편하고 감사합니다 오빠도 좋았길 바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게스트 나온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다행이네 최고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이라 지우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라디오 사실 뭐 활동할 때도 했지만은 이렇게 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재밌었고요 또 다들 지인들이랑 하니까 재밌고 편안해요 저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은데 맨날 언니들이랑 오빠 언제 떠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실 떠들다 보니까 시간 너무 훅 가버려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요 다른 멤버들 이걸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너무 죄송하단 말이었는데 죄송하단 말이었는데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믿는다 빨리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모일 수 있기를 맞아요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저는요 자미러코아이의 코스믹걸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리고 저는 잠 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바이 바이 안녕히 계세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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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committed 허는 reap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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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